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전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그 방법 가운데 오늘 이 방법 또한 하나의 그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런 것이 그 하나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.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긍정화건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확신이 실린 그 언어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예를 들 이 여성은 엘리자베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요. 그녀는 그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.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되고요. 그때 우연히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긍정화건을 통해서 또 잠재의식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. 그리고 재정적인 그 어려움의 그 타결을 위해서 이것이 그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요. 그녀는 그날부터 당장 이걸 해보게 됩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. 첫째, 동과 그 성공에 대한 그 화건을 끈질기게 또 자주 읽기 시작했습니다. 둘째, 화건을 그 구체화 시켰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. 나는 부자야, 나는 부자야 이런 말을 자신의 그 화건으로 삼고 계속해서 읽기 시작한 거죠. 처음 할 때는 그녀는 속으로 당황스럽게 느끼기까지 했습니다. 그녀는 마음에서 전혀 그 동의할 수 없었죠. 오히려 그런 상태가 오히려 자신에게 그 분명히 지금 돈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그 심각하다는 그 신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 끈질기게 읽기 시작을 합니다. 더 나아가서 그녀는 그 매일 밤 적기 시작을 하고요. 읽고 적고를 반복을 하는 거죠. 그녀는 그 마음 속으로부터 이것이 그 받아들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순해 보이는 이 화건의 반복을 이어갑니다. 2주쯤 지나자 어느 순간 그 마음에서 그것이 그 받아들여지더랍니다. 그리고 그녀를 그 깜짝 놀라게 만들 일이 2주 후에 벌어지는데요. 2주 후라면 그 긍정 화건을 시작한 지 그 4주차가 되는 것이죠. 그때 그녀는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그 직장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됩니다. 그녀는 그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인생을 즐기게 되었고요. 그녀가 매일 그 반복하고 있다는 그 긍정 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세상은 풍요롭고 내 삶의 금전운은 풍요롭게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녀는 분명히 그 두 가지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고요.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 진행 중이라고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저는 이 긍정 화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금전운을 깨우고 금전운을 크게 끌어당기는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 금전운 또 재물운이 긍정 화건대로 또 엘리자베스의 그 경우처럼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 이어지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